여러분 리커샵에 왔는데요 이렇게 와인이 있죠? 오늘은 치즈를 먹을 거니까 여기에 잘 어울리는 레드와인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비싸고 맛있는 것보다는 약간 싸고 양으로 쓴 부분을 그런 전략을 오늘은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에 11불인데 두 개에 20불이래요 이걸로 한번 사볼까요? 지금 딱 보니까 많이 팔린 게 보이시죠? 이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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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인 두 병을 사서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디를 가는 길이냐면 제 영상에 자주 등장했던 기움 아시죠? 기움이 오늘 또 하우스파티를 엽니다 이 정도면 거의 파티광 아닌가요? 이번에는 뭘 테마로 하우스파티를 하냐면 라클렛 파티를 한대요 여기서 라클렛이 뭐냐? 치즈의 한 종류인데요 치즈의 한 종류인지 치즈를 먹는 방식의 종류인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가는 길에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여튼 기움이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치즈가 완전 치즈 첫 홀이에요 그래서 치즈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최근에 무슨 자기가 라클렛 머신을 샀다면서 그래서 친구들을 막 한 10명씩 이렇게 초대를 해서 라클렛 파티를 하는데 막 치즈를 녹여가지고 거기에 무슨 햄이랑 뭐 고기 종류 같은 거 찍어서 먹는 막 그런 거라는데 정확한 거는 가서 먹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가는 친구는 제 예전 플랫메이트인데요 지금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같이 간다고 했던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하이 근데 그 파티에서 만날 친구 두 명을 여기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총 네 명이서 같이 갈 겁니다 네 명 다 같이 클라우 마침 엘스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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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막 버스를 탔는데요 저희는 사이먼 스프드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한 10분 정도 가서 내릴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한 2분 3분 걸으면 기용과 판타가 파는 집이 나옵니다 지금 제 옆에서 엘서도 브이로그 형태의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에 엘스터 채널도 올려둘 테니까 여기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여긴지 여긴지 모르겠네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버스에서 내렸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리부에라라는 동네예요 시티에서 그리 멀지 않고 약간 주택가가 많은 그런 예쁜 동네입니다 지금 앞에 도착하니까 지금 335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 민센트랑 여자친구를 하하하하 아 드디어 집에 입장 집에 누가 와 있을까요? 약속 시간이 7시인데 지금 몇 시지? 이제 7시 1분이거든요 과연 몇 명이나 사람이 와 있을지 봅시다 오 네 저기 조금 사람이 보이는데 집 주인들이 전부입니다 하하하하 하이 하하하하하 어떻게 열어? 하하하하 자 이제 락클레 파티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락클레 머신이 있고 여기에 포테이토가 있고 이게 뭐죠? 갓생! 어때? 밭은 임봉 하하하하하하 소이소 소이소 락클레 머신이 있고 락클레 머신이 있고 아 미니 okay guys you already know what to do. I don't know. 저한테 같이猶고 있는거야. 스치고자 sitting next to French people you should be fine. you put the cheese on the inside here. while inside you put it in your plate with potatoes, meat, whatever. and you eat all together and you have another one. oh! 오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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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봐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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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를 공격 치즈 치즈 이 치즈 제가 녹으면 얘네를 다 먹고싶은걸 얹어서 평가본에 먹는다고 합니다 자 감자는 먹기 좋게 일단 잘라볼까요? 치즈가 녹고있어요 피클이 프랑스식 피클이라고 하네요 다른 피클보다 좀 압시 좀 쉬다고 해요 저 지금 이건 나머지 집도록 하고 자 치즈 더 원하시는 분? 자 치즈가 녹는걸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니죠? 치즈가 적당히 녹은거 같아서 한번 먹어볼까요? 어 흘러내리고 있어 이거 실험인가요? 지금 보세요 오 이거 흘러내리는 것 봐 이거 이게 바로 프랑스식 스타일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감자에 이 녹은 치즈에 이 락교 같은걸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갓 이거 보이세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nown 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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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즈에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 제가 처음 먹어본 치즈에요 사실 저는 치즈의 그렇게 큰 팬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요 짜면서 이 각 재료의 맛이 나 살아있고 특히 이 치즈가 모든 재료를 좀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래서 계속 먹나봐요 너무 맛있다 맥시 지금 두 번째 플레이트를 먹었는데 미치겠어 너무 맛있어 자 제 세 번째 플레이트를 한번 놓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치즈가 다 녹았거든요 자 초리도 위에 녹은 치즈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피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 감자 한입에 먹기에는 좀 크니까 이거 한입에 먹기에는 좀 크니까 잘라서 이렇게 올리고 예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조금만 일단 이거 거의 쌈인데요 같은 거 있으면 돼요 너무 뜨거워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음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무슨 초리조나 치즈나 치클의 모든 게 한국에서 먹기 힘든 맛이기 때문에 꼭 먹으면 먹어도 내가 지금 어느 날에 있는가 내가 뉴질랜드인가 프랑스인가 정말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시점이 정말 맛있어요 음 음 지금 한 열 플레이트 이상 먹다가 약간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자 한국인 여러분들 지금 뭐가 땡기죠? 김치 네 지금 김치가 땡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치즈가 정말 맛있지만 빨리 신라면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 뭐 김치 먹고 싶다 했더니 그런 오이 피클을 먹어 이랬는데 전혀 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한국인은 김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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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